아 프로가 3.0이고 그렇더라구요 C타입 아 폰요금이 2.30이 나온다고?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? 옛날에는 진짜 막 2년에 한 번씩 받고 1년에 한 번씩 받고 그럴 때 막 점점 핸드폰요금 쌓여가지고 개념없이 살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치 네이트 눌러서 소액결제하면 박살나지 또 게임 사고 막 전화비의 반 이상이 저한테 온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거였구나 죄송합니다 이거는 내가 사과를 할 수밖에 없다 아 그거라고 생각을 안했네 제가 네이트 같은 놈이었네요 제가 네이트 버튼이었네요 아 이거 진짜 상상도 못했네 아 죄송합니다 제 탓이네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핸드폰요금 좀 많이 나올 수 있죠 선생님들 재력이 되시잖아요 재력 되시는 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저 밑에 사람들 구별 살펴서 이렇게 뭐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 거잖아 핸드폰요금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좋은 곳에 쓰이고 있다 저는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니 뭐 어떻게 그면 하지 마세요 이럴 순 없잖아 아 앞으로 결제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못하겠네 쓸 땐 써야죠 벌만큼 벌고 느리만큼 느리고 살만큼 사니까 괜찮지 뭐 그죠? 인간 네이트 버튼 이박사 건프라 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 잘랐네 예전 밀리그램 매니아 2만원 예전에 요즘 많이 나와서 와이프가 보다니 건프라 연구소가 어디냐고 물어 가서 건담삭에 경매 보는 곳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큰일났네 아 이거 큰일났네 아 와이프분한테 큰일났네 이러면 안되는데 핸드폰에 전부 건프라 연구소 찍혀있는거야 와이프분한테 큰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곧 있으면 연락오겠는데 와이프분한테 우리 남편 듣골 빼먹고 살고 있냐고 아이 대위기인데 진짜 핀친데 정육점 광고나 자주 해줬지 대전 프리미엄 정육점 광고나 엄청 해줬지 와이프분이 그거는 아셔야 돼 내가 프리미엄 정육점 광고를 얼마나 하는지 아 연관검색 나온다고 아 자꾸 얘기하면 연관검색어로 건프라 연구소 쳤는데 프리미엄 정육점 나오면 아 그치 그럼 또 이게 수사방이 더 좁혀져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구나 계속 아 괜찮습니다 안해주셔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런 빅피처가 있었구나 아 나 몰랐지 연관검색어는 상상도 못했네 진짜 일하는데 건담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저희가 건담 명소가 일단 되면 안되는구나 사업장이 뭘 또 샀어 이렇게 될 거 아냐 아니 사장님 프로게런스 사셨어요? 프로게런스가 뭘까? 자기야 이렇게 된 거 아냐 아니 그게 60만 600원인데 그거 사셨어요?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겠지 그거는 약간 선 넘은 거지 이게 덕질을 해도 눈치가 있어야 돼 건담이랑 좀 일하는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네 아 근데 그것도 본인이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 사실 엄청 활동하시고 또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본인이 본인을 그렇게 만든 거잖아 지금 나눔 감사해서 고기 사러 왔다고 와 그걸 나눔 감사한 게 아니라 암살을 한 건데 나눌 거면 왜 사냐고 나눔 받아서 고마워서 고기 사러 갔는데 역효과로 다가왔다 너 진짜 암살자지 약간 고마우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네요 어렵네 어려워 어렵네요 쿨소유의 삶 3,000원 안녕하세요 오늘 연구소에 처음 가입한 유비입니다 아무리 봐도 무소유의 삶의 세컨 아이디 같지만 네 모르는 척하겠습니다 가입 기간 떠서 또 누구한테 걸렸어요? 악마 같은 데네 건프라 연구소 진짜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